다음 번. 근데 강연장 가면 진짜 이 제목 너무 많이 나와요. 뭐냐면 이겁니다. 선생님, 역사를 주제로 한 학습 만화가 정말 많습니다. 이 학습 만화로 역사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매우 많은데요. 과연 이래도 될까요? 뭔 말이지 않아. 일단 만화에 대한 의심이 있으신 거야. 이게 만화를 봐도 되나? 어떤 기본적인 의심. 요즘은 학습 만화의 전성시대, 역사 쪽도 학습 만화가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. 거의 뭐 베스트셀러 수준인데 저도 기본적으로 학습 만화가 있습니다. 저도 저자입니다. 그런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.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학습 만화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? 이유가 있습니다. 책을 팔려는 출판사와 책을 보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님과 어떻게든 책이 읽히는 아이의 모습. 이 3자. 출판사 부모 아이의 합작품의 결과. 모두의 타협의 결과가 바로 학습 만화입니다.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아요.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아이의 입장에선 자꾸 책을 읽으라는데 책은 안 읽히는데 만화는 그래도 본단 말이에요. 그 모습을 부모님은 그래도 얘가 뭘 읽나 보다.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사줘. 출판사는 팔려. 다 좋아. 서로가 윙윙하는 이 학습 만화. 그래서 학습 만화의 전성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요.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. 학습 만화는요. 독서가 아닙니다. 독서라고 하는 것은요.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의 줄관과 줄관 사이 그 여백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질 때 비로소 독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런데 학습 만화는 상상의 공간을 주지 않아요. 왜? 이미 그 텍스트를 그림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그림 속으로 그냥 의지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학습 만화는 독서 상상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 단 장점이 있죠. 어떤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. 개념의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독서의 상상력에는 제한을 준다. 그러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과도한 집중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. plastics 5계가 이상률입니다. pläd